늑마 늑마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지만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 중에서 그런데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문장 앞에 오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같아요 уйте 군 skirts 군 logistics 군동안 그리고 하는ton 지금 그런데 그래서 Sc hi if it be, but not dir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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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